이번 시간은 통합문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통합문서는 워크시트 1개 이상의 파일로 저장된 문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개라고 하는 것은 워크시트는 최대 1개에서 얼마까지? 255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합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워크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엑셀 화면이 있는데 엑셀 화면에 처음 보면 여기 통합문서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상단에 있는 통합문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파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은 통합문서인데 이 통합문서 안에 워크시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워크시트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워크시트 삽입을 눌러서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개수가 몇 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255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열 머리끌에 대한 부분이 A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는 최대 16,384개가 있고요. 16,384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몇 개가 있냐면 핵머리끌이죠. 핵머리끌이 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00,1048,567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1부터 1048,567이라는 이 숫자만큼 셀의 개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워크시트 안에는 이렇게 가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로에 대한 것, 열에 대한 것, 행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 부분을 A1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XFD,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XFD가 바로 뭐예요? 바로 16,384개의 번째에 위치해 있는 바로 열 머리끌이 되는 거죠. XFD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반대로 갈 때는 컨트롤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누르면 되겠죠. 다시 원치로 온 거죠. 다시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맨 밑으로 내려오는데 1048,567이라고 하는 개수가 보이죠. 열 머리끌이 보이는 거죠. 열 머리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 머리끌과 열 머리끌의 개수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 둘 필요가 있고요. 아까 XFD라고 하는 열 머리끌 끝자리 숫자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워크시트를 삽입할 때는 여기 플러스인 이 부분을 눌러서 새 시트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단축키도 좀 알아 두시면 좋겠죠. 단축키는 뭡니까? Shift F11이에요. Shift를 누르고 F11키를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가 이렇게 두 번째가 나타났죠. 또 누르면 또 나오고 또 누르면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워크시트는 Shift F11.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단축키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계속 사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면 되고 워크시트는 여기 처음 시트 9번에서부터 시트 1번까지 Shift를 누르고 누르게 되면 전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띄엄띄엄 누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연속적일 때. 이거는 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불연속적인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Shift를 누르면 연속적인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워크시트를 만약에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워크시트를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되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삭제된 워크시트는 뭐 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삭제하면 그걸 살릴 수 있다. 그건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합문서의 확장자는 XLXX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통합문서는 그래서 통합문서 1, 통합문서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저장명령이 꼭 나오게 되죠. 문을 닫을 때는 창을 닫게 되면 저장명령이 나오게 되고 통합문서는 여러 개의 시트로 포함할 수 있고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워크시트를 포함했는데 아까 한 개 이상의 파일로 라고 했죠. 그래서 워크시트 한 개가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일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도구에서 일반 옵션에 가면 이렇게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를 각각 입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열기 암호 같은 경우는 255자까지 가능해요. 열기 암호는 몇 자까지? 255자. 쓰기 암호는 15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열기 암호를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파일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실행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쓰기 암호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파일을 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예요? 읽기로만 열 수 있는 거죠. 읽기 전용으로 읽기 전용으로 읽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한 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찾아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통합문서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직 저장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자, 도구에 가서 일반 옵션을 누르게 되면 도구의 일반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건지 안 만들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 누르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도구라고 하는 곳에서 일반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업 파일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통합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체크하게 되면 XLK라고 하는 백업 파일의 복사본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XLK라는 것은 XL의 백업이다라고 해서 XLK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암호가 있는데요. 열기 암호는 아까 몇 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를 저장해놓으면 지정해놓을 수가 있고 암호를 모를 경우 파일을 열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쓰기 암호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글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15자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암호를 모를 경우에 읽기 전용으로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불러와서 수정할 수는 있으나 원래 문서로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수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수정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수정하냐 한번 볼까요? 파일을 수정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하거나 아니면 읽기 전용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읽기 전용으로 파일만은 읽을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 그러면 편집을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그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다르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파일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해당 문서를 열 때는 읽기 전용으로 열 수 있는 건지 경고창이 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주요 지원하는 파일의 형식이 뭐가 있느냐 엑셀 통합 문서인 가장 기본적인 엑셀 SX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죠. 이 확장자는 XML을 기본으로 하는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VBA나 또는 매크로를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저장하려면 뭘로 저장해야 돼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해야 된다. XLSM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장을 해야지만 뭐가 매크로와 VBA가 같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식 파일은 XLTX라고 하는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 서식 파일에도 매크로 VBA나 엑셀 매크로는 저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로 저장하는 방식에는 특히 공백으로 분리된 것이 있고 탭으로 분리된 게 있고 쉼표로 분리된 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각각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텍스트 PRN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것은 공백으로 분리된 그런 파일을 현재 시트로만 저장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탭으로 분리된 또 텍스트 파일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텍스트.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현재 시트 역시 똑같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csv라고 하는 확장자도 쉼표로 분리된 경우에 텍스트 파일을 시트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웹페이지로 저장할 때는 htm과 html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 그럼 뭐를 미리 만들었느냐. 어떠한 형식이나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서 놓은 문서가 바로 서식 파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의니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확장자는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서식 파일의 확장자는 xltx라고 하는 거 알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도 또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서식 파일에는 매크로가 저장이 안 되니까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에는 xltm, m이라고 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문서가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용자가 작성한 서식 파일은 기본적으로 c드라이브에 유저라고 하는 폴더 안에 유저, 네임, 유저의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큐멘트 문서 폴더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이 이 경로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서식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xltx로 만들면 되고요. 통합문서 같은 경우는 북.xltx 잘못 생각하면 워크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파일을 어디에다가 엑셀 스타트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새 시트에 나타낼 서식이나 스타일, 텍스트, 기타 정보 등을 작성하는 서식 파일에 넣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 통합문서에서 보호되거나 숨긴 영역을 서식 파일에 넣을 수 있다. 보호되거나 숨긴 영역도 서식 파일에 넣을 수 있고요.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대화상자에서 스프레드 시트 솔루션 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식 파일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은 뭐냐면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이라고 하는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식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는 오피스 서식 파일을 오피스닷컴에 있는 서식 파일을 불러와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통합문서 공유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하나의 통합문서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 바로 뭐냐? 통합문서 공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합문서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유 통합문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위치에서 복사를 해도 다른 통합문서나 문서 간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통합문서 공유에 대한 부분은 종종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문서를 공유하려면 검토에서 변경 내용에서 통합문서 공유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문서 병합도 가능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통합문서를 공유한 후에 데이터 입력과 편집은 가능하나 나머지는 다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나 차트나 시나리오, 부분합, 데이터표, 피버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작성 이런 것들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합문서 공유를 할 때 입력과 편집은 다 되는데 조건부 서식 같은 이런 매크로 작성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유 통합문서의 변경 내용을 추적하여 변경 내용을 새 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새 시트에 작성할 수도 있고요. 기존 시트에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통합문서의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변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점유한 상태라도 이건 잘 알아두세요. 다른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점유했더라도 또 다른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통합문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공유 통합문서의 복사본이 만들어져 변경한 내용들을 병합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합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공유 통합문서에서 변경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변경 내용이 충돌할 경우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하니까 이런 내용을 저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돌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장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상위 버전에서 당연하죠. 상위 버전에서 만든 통합문서는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거꾸로인 경우 상위에서 만들었던 걸 하위에서 수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통합문서의 공유 상태를 해제하면 변경 내용 설정이 취소되고 공유 상태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 내용 설정이 취소되고 저장된 변경 내용이 지워져서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앞에 있는 중요하다고 한 것들 그런 것 정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유 통합문서는 저장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 다른 사용자가 변경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암호로 보호된 공유 통합문서의 보호를 해제하려면 먼저 통합문서의 공유를 해제해야지만 그 암호를 문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대한 부분들 좀 참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 놓으시고 그리고 통합문서 공유에 대한 부분들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